여러분, 다시마를 보통 다른 음식에 쓰는데 어떤 용도를 씁니다. 국물의 역시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몇 명이시요.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. 라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.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 만지지 말아봐. 얼굴. 저는 지금 손을 보긴 했습니다. 야, 이 안경말도 별로 안 되게 필요하겠다. 여쭈요.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마까지 먹어야 라면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. 먹습니다.